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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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광판에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한다. 안전되고 안전되고 보레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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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btm 꺼지면 멘트 하시면 됩니다. 이거 D 긋자 놓을게요. 네네. 지금 어제도 촬영하고 오늘 생일 파티하고 내일도 이제 또 촬영하고 드라마는 끝나기 한 달 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한 번 열심히. 오랜만, 아니 처음이잖아요 생일 파티는. 그러니까 한번 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재밌게 즐겨봐요. 안녕.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만나요. 가자. 안녕. 여러분 뒤를 돌아가 주실래요? 남성의 카카오톡. 남성의 카카오톡. 남성의 카카오톡. 아, 그냥 마음이 그냥 나. 남성의 카카오톡. 남성이 취소합니다. 남성의 카카오. 남성의 카카오톡. 남성의 카카오. 남성의 카카오. 컴퍼스에 딱 중심이 있죠? 그렇게 맴돌더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자 간 거 2. 2. 3. 3. 3. 5. 5. 없어서? 되게 잘한다. 왜? 5. 5. 5. 5. 6. 6. 6. 6. どう? 6. 6. 3. 5. ABination キムガスに tarm 살면서 처음으로 생일파티를 해봤는데요. 15년 동안 처음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즐겁게 저는 보냈는데 1부에는 못다한 얘기도 많이 하고 2부에는 몸을 써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좀 해보았습니다. 재밌네요. 앞으로 좀 생일파티 생일마다 해야 될까봐요. 어쨌든 오늘 되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